서브컬처를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껑맙니다. 여러분. 서브컬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서브라는 글자가 붙은 걸 보면은 뭔가 좀 하위에, 메인스트림에 있지 않은 그런 문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꺾이지 않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서브컬처, 네이버에 쳐봤습니다. 서브가 그거잖아요? 하위의 라는 뜻이잖아요. 옛날에 영단어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하위 문화 또는 부차적 문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가, 문화에도 상하위가 있나? 좀 논란이 되겠는데?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회 측이나 집단을 담당자로 하는 독특한 행동양식 및 가치관, 이른바 문화 속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뭔데? 이런 거는 나무 위키에 검색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반문화로서의 용예. 네. 그러니까 여기 영국에서 칸골이 75주년 기념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서 서브컬처라는 얘기를 썼대요. 근데 거기 나왔던 그 등장인물들이 그래피티, 팝아트, 인디음악, 어떻게 보면 비주류 문화로 인식됐던 그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약간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고상함보다는 조금 과격한, 우아함보다는 좀 파격적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법한 그런 쪽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득권에 반하는 반문화? 그럴 때 이렇게 서브컬처라는 용예를 쓴 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유래된 오타쿠 문화.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쓰이죠. 오타쿠라는 게 사실 집이죠. 집. 그러니까 집에 많이 있는 집순이, 집돌이. 그걸 조금 과격하게 얘기했을 때 오타쿠? 그걸 좀 귀엽게 변형했을 때 우덕후? 뭐 이렇게. 그걸 좀 강하게 했을 때 윽더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튼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문화다. 일본 인터넷에서 보이는 오타쿠 문화가 서브컬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글에 쳐보면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서브컬처 패션, 역사, 특징, 정의, 장르, 시장, 게임 이런 것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서브컬처 일본, 한국 서브컬처로 귀결되는 걸 봐선 서브컬처 이미지들은 다 이런 게 나옵니다. 예, 뭐 아시겠죠? N이 좋아하는 덕후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브컬처로 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웹툰 같은 데서 여전히 이렇게 놀림감으로 많이 활용이 되기는 하는데 여러분도 이 명짤 아십니까? 이 영상. 굉장히 인터넷에서 큰 반향을 이끌었던 영상이거든요. 이게 AGF라고. 아휴, 난리 났죠?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이 열리는 건데 누가 봐도 일본이잖아요. 근데 이 물품 보관소 글자 보고 오열했습니다라는 댓글이 최대 추천을 받았던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로 이 서브컬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2018년도에 AGF 영상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일본에서 이랬대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의 책임이라서 일본 사죄해야 된다. 솔직히 일본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런 건 배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그 서브컬처의 영향력이 의외로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도 이런 리포트가 나왔죠. 내가 언제까지 서브컬처일 것 같니?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꽤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뭐 애니플러스 이런 종목 갑자기 막 엄청 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포트들에서 나열한 자료들을 근거로 저도 한번 내용을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뭐 일단 이기훈 애널리스트, 윤혜지 애널리스트에게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어 일단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건 애니메이션이니까 만화죠. 그 중에서도 웹툰. 뭐 웹툰 시장 성장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웹툰이 계속 뭐 영화화 되고 드라마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가장 뜨거운 드라마가 바로 웹툰 원작. 사실은 웹소설 원작이라고 하죠. 어쨌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IP를 가지고 이렇게 드라마가 빵 뜨면서 이게 수익이 있다만큼 불어나게 되니까 이게 뭐 중요성이야.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리포트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단순한 웹툰이 아니라 BL입니다. BL. BL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Boy Love. 그러니까 이제 LGBT라고 하죠. 성소수자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는 플랫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봄툰, 그 다음에 레진 코믹스 이런 쪽인데 이제 여성분들이 이 BL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서브컬처의 대표적인 그런 문화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플랫폼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제액들을 보시면 봄툰과 레진 코믹스의 거래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작품들 중에 여기 음영 들어간 부분들은 그 BL이 들어간 작품이 영화화가 되고 드라마화가 되는 경우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네요. 중국에서도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런 퀴어 콘텐츠, 이런 LGBT 성소수자 콘텐츠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거가 잘만 만들어지면 정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BL에 대한 서브컬처,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다뤄왔고요. 두 번째는, 이야, 버튜버입니다. 이것도 사실 일본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문화인데 보시면 버추얼 유튜버라고 하죠. 2020년에 얘네는 벌써 오디션을 보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 로지 있잖아요. 신한금융투자의 모델, 화제가 됐었던 AI. 근데 그 AI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 이거는 또 서유리 씨가, 성우 서유리 씨 아시죠? 그분이 버튜버로서 투잡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카메라는 본인이 켜지 않아요. 이 버튜버가 나와서 눈동자나 실제로 움직임이 다 보여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손을 막 이렇게 해요. 그거 따라서 신기하죠? 그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실제로 목소리 좋으신 분들이 그래서 되게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평판이 좋다고 하고요. 저는 근데 왜 이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입장에서는 몰라요. 저보다 편하겠죠. 저는 이렇게 운동해가면서, 살 빼가면서, 헤어 메이크업해가면서 다 준비해서 딱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사라지니까 그냥 자료만 준비해서 앉으면 돼요. 아주 편하겠죠? 부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걸 왜 보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화 보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드라마보다 애니메이션,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굳이 막 꼭 이유가 있어서 막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다들 궁금해서 한 번씩 해본대요. 이렇게 조우민 씨도 이렇게 너구리 같고 해봤던 저 이 영상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정도면 나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소통맨 캐릭터로 버튜버를 우리가 한 번 채널K도 도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보다 근데 걔가 인기가 더 많아지면 기분 나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사업화가 될 정도로 되어 있고 뭐 사실상 이제 거의 엔터인 거죠. 엔터상 뭐 대회 포스터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도 조회수가 막 900만씩 나온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심지어 바쁘대요. 보시면 에스파 활동 스케줄이랑 비교를 할 정도라고 하니까 뭐 새로운 세상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이미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거죠. 일본에서 이렇게 점점 핫해지니까 특히나 이쪽 트위치가 이게 좀 세요. 왜 예전에 트위치가 뭐 그 얘기 정리한 적 있었잖아요. 과연 아프리카 TV로 얼마나 많은 트위치 스트리머들이 넘어갈까. 근데 둘이 문화가 좀 다르다. 트위치는 뭐 다르고 아프리카 TV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트위치가 약간 그 서브컬처 문화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이제는 여기나 사람 한 명 들어가 있지 뭐 여기 썸네일만 봐도 사람이 잘 안 보여요. 다들 이렇게 버튜어들이 여기서 날라다니고 있다. 추천 채널에도 뭐 나나양, 실프, 칸대. 사람이 없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트위치가 뭐 화질이다, VOD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버튜어 하시는 분들이 아프리카 TV로도 이렇게 많이 넘어와, 넘어오고 계시는 그런 흐름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 방송 플랫폼 두 개에서 이렇게 버튜어들이 날라다니니까 이제 모두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죠. 아, 버튜어도 인정을 해야겠구나. 돈도 이렇게 많이 번대요. 글로벌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중에 8명이 버튜얼 유튜버. 파리에 가로세로 연구소가 있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트위치, 한국어 채팅 방송 인기 탑10에 이세상, 이세돌 소속 버튜어 6명 전원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채널K 버튜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섹터는 게임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정했어요. 우마무스매 잘 되는 거 보고 야, 이거 인정하자. 저 이거 처음에 게임으로 나온다고 할 때 와, 카카오게임즈가 미쳤나? 이걸 누가 해? 이랬는데 이게 대박이 났었죠? 와, 저도 몰라요. 이거 왜 하는지. 근데 이거 하면은, 1등 하면 이게 나온대요. 거기서 내가 달려달려 했던 그 친구가 춤을 춰준답니다. 위닝라이브 이러면서 공연을 한대요. 이걸 봐야 된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뭐 어쨌든 저는 존중은 합니다. 계속 성장을 한대요. 지스타에서 후기를 보니까 우마무스매 역시 수영복 마루젠스키 픽업 이벤트를 통해 10위까지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알겠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 오케이, 오케이.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주가를 움직입니다, 또. 이 뭐야, 우마무스매 때문에 그 카카오게임즈, 그 뭐야, 이 시위까지 일어났었잖아요. 항의 시위. 이러면서 주가가 막 카카오게임즈 막 흔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들의 유저들의 힘이 막강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뭐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투자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진지하게 인정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죠. 웹툰 시장에서 BL 문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버튜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게임들까지 이렇게 서브컬처가 침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관련주들을 또 몇 가지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증권에서 나왔던 표 그대로 한번 넣어봤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굳이 넣자면 웹툰 관련 주에서 대원미디어나 DNC미디어나 미스터블루 이런 종목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버튜버가 이제는 아프리카TV로도 많이 넘어왔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프리카TV 같은 종목들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있겠다 싶기는 하네요. 박명석의 한마디 마무리하겠습니다. BTS도 서브컬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에야 BTS가 상을 휩쓸고 있고 우리 정국 씨가 월드컵 메인 무대에서 그 공연을 하고 그러지만 예전에 그 해외에서는 BTS가 뭔데? 걔네 뭐 뭐 별로던데? 막 이런 반응들에서 어? 좋네? 신기하네? 멋지네? 이렇게 돼서 지금의 BTS가 된 거란 말이죠. 언제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힙합이 성장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브컬처들 메인 스트림으로 언제 올라올지 여러분들 꾸준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불만으로 인정되었거든요. 박명석의 Раз조 앤 serait내여 마찬가지로 인지피 당장 gotta go 라이히든 반바 pot 제일elnagogue there 조원셀 eles 전 바보 공 evenings 플라이 즐거운 발 형 h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